불교에서 제발 이제 오도성 배틀 좀 하지 마시라 개송 배틀 하지 마라 알아먹지도 못할 한시 지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도대체 왜 참나가 시공을 처울해서 전지전능한 참나가 왜 한시를 짓고 있어요 도대체?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미쳐가지고 한시 짓고 있어요 개송 배틀 오도성 배틀이요 뭐가 뭐뭐하니 뭐가 뭐뭐하다 뭔 개소리예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차라리 랩을 하세요 랩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랩을 하세요 즉 견성했으면 참나자리의 그 진리의 소식을 랩으로 전하세요 한시 들먹이면 한자 싫어요 다 요즘 사람들 한자만 나와도 돌아버려요 사람들 머리에 지나요 견성을 막으실 셈이에요 보살 맞아요 보살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랩을 하라 한문으로 먼저 읽고 또 풀이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아니 조선시대 자료를 공부하려면 그런 게 맞지만 왜 지금 참나가 왜 한시를 음냔 말이에요 이 참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쇼미더 참나 아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나가 도대체 시공을 초월한 다음 참나가 왜 조선시대에 집착하고 당나라 때에 집착하는지 지금 화두선 선문답 다 당나라 때 거예요 도대체 왜 참나는 당나라 때에 집착하고 있냐고요 참나가 참나가 집착할까요 애구가 집착할까요 차라리 랩을 하면요 요즘 고등학생도 알아들어요 아니 견성을 알리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나라 때 참나 저리 가라고 하세요 당나라 참나는 가라고 해라 멋진데요 당나라가 또 오합지절의 상징이잖아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참나 가라고 해라 당나라 그런 orientation 당나라 Was proceso 당나라 NCT 아멘